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짓는 자가 의인이 아니여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부의 이른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의미란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은 무엇으로 잡았냐면 누가 심판 날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겠는가 중요해요 누가 심판 날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겠는가 이 말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이 말하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분명히 우리 알아야 되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인으로 서야 되요 의인으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로하여금 천국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 16절에 나오잖아요 곧 나의 복음의 이른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반드시 심판하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그런데 또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가지고 심판을 한다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이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주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백보자 심판의 그림을 생각할 수 있는 게 게시록 20장 우리 12절에서부터 14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책이 놓여져 있는데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책이 놓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책도 놓여 있고 또 다른 책도 놓여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책이 두 권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그 책들의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생명책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거기에 기록된 대로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죽은 자라는 얘기는 아 이제 죽어서 하늘에 올라간 모든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생명이 없는 자가 성경에서는 항상 죽은 자로 표현되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지만 부활했을 때도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나와요 그런데 생명이 없는 자는 부활할 때도 사망의 부활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섰지만 죽은 자들이 서 있는데 이것은 뭐야? 사망의 부활로 나온 자들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다 책에 기록이 되었고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천국에 이르지만 행위를 기록해서 그대로 심판을 받을 자들은 사망과 음부 가운데로 떨어지게 되는데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아서 사람들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해요 그리고 사망과 음부가 같이 불못에 던져진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은 다른 것으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크리스토의 공의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크리스토의 공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공의가 되셨거든 예수 크리스토의 십자가의 믿음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의를 믿고 그 의로 사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고 뭐로 사는 사람? 의로 사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가진 자는 공의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의로 산 자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갔을 때 그 의로 살았기 때문에 심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공의를 주셨고 그 의가 뭐냐? 너희는 죄가 없다 그 다음에 그것을 믿고 그 의로 사는 사람은 생명체계 이름이 기록되어 주니까 영원히 사는 자가 되지만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고 이제는 죄 더 이상 살지 않게 하시고 생명으로 살도록 해주셨는데 그 의로 살지 않으려고 죄로 산다면 그들에게는 의가 없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되어져서 그들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키는 뭐죠? 우리가 의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의의 심판은 무엇이 의고 무엇이 불운가를 나타낸 거예요 무엇이 의냐? 즉 무엇이 생명이냐? 무엇이 불의냐? 무엇이 사망이냐? 이걸 나타낸 것이 십자가의 공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주신 것을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무엇이 의고 무엇이 불의냐 이거예요 내 생각이 지금 의의 생각이냐 불의의 생각이냐 또 내가 한 행동이 의의 행동이냐 불의의 행동이냐 내가 입으로 뱉은 말이 의의 말이냐 아니면 불의의 말이냐 이것을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점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 공의를 놓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공의 앞에 의다 그러면 영생이 이르지만 그것이 불의다 하면 영멸의 처악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맞다 그래서 칭의라고 해요 칭의의 의미가 뭐예요? 완전 의로운 거예요 의롭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거예요 의롭다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완전한 의는 아니고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니까 의롭다 인정함을 받으려면 의 안에 있을 때 인정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나라 속에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족속들도 살았거든요 그 다른 족속들도 거기서 태어난 자들은 이스라엘 사람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게끔 해주셨어요 그리고 똑같이 기업을 나눠주게끔 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자 다른 데서 와서 그들 안에 같이 사는 사람은 종, 돈으로 산 종 기업은 물려받아요 종은 그런데 거기서 태어난 자는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스라엘로 취급을 받았어요 우린 이방인이요 유제인이 아니에요 묠법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한례받은 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그 피로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난 자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태어난 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로 인정해주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예수님 밖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피가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게 되어지므로 예수님의 피로 난자가 되어져야 의인이다 의롭다 그런데 예수님 밖으로 나가는 이 사람은 당연히 의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 때 한 번 이제 믿었으니까 끝까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살아도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었으면 내일 모레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즉 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살아야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안 살고 다른 나라에 가도 이스라엘의 혈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디를 살든지 예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십자가의 그 공의로 심판을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왜 율법을 주셨느냐라는 거죠 중요한 건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죄를 죄로 몰랐어요 율법을 주고 나서 하나님이 이것은 불의야 이것은 의야 이것은 부정의 이것은 정의 다 줬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이 불의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율법 앞에서 불의를 알게 하시고 율법 앞에서 의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뭐냐 불의와 의를 깨달아 알고 의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죠 십자가의 복음을 왜 주셨어요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무엇이 불의이고 무엇이 은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소를 믿고 예수 그리소 안에으로 사는 자는 의인이지만 그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자는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진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한 자가 의인이라고 오늘 분명히 말했거든요 율법을 들은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자가 의인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으면 그 복음 안에 사는 자가 의인인 거예요 들었어도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 살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행하지 않는 자는 불의한 자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처음부터 말해오셨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1절의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해놓으시고 2절의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흙암이 깊은 통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혼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은 분리가 되는 걸 말하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할 때 여기서 혼돈이라는 이 단어가 토후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비실제적이라는 거예요 형태가 없다는 거예요 형태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신으로 섬기는 것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실제 존재가 아니라니까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은 근데 이런 거를 섬기는 거 이게 토후라는 단어 속의 의미에 담아져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없이 실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공허하다라는 말은 토후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임자가 없다 무익하고 쓸모가 없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도 없는 상태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 임자도 없고 무익하고 쓸데없는 이런 상태 근데 거기에 흑암의 깊음이 있다 사망권세 안에 있는 이 죄의 모습으로 있는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똑같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예레미야서 4장 먼저 22절, 그러니까 23절을 봉독하겠어요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니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 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여기 분명히 똑같이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이 나오죠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다는 말은 어둠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를 말해요 이건 지금 무엇을 말한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아서 어리석게 되어지고 지각이 없고 미련한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들이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지만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갖지 못하고 생명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27절과 28절에 어떻게 표현해요?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지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였음 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향하셔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은 벌써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된 상태예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냐고 뭘 섬긴 거야?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진노를 받아서 황폐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여러분 우리 심령을 땅이라고 표현했었죠 우리 심령이 즉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예요 왜?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혼돈해져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지금 율법을 줘서 불의와 을을 분명히 알게 했는데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뭐가 의인지 뭐가 불의인지 몰라요 오늘날에 하는 잘못된 것들을 배워서 자녀들이 혼돈돼 있어요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불의인지 혼돈돼서 모르고 있어요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아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즉 무엇이 중요한가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주님 두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도 나오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악한 생각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 마음의 하나님을 두었느냐 안 두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었느냐 안 두었느냐 그분을 주로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그렇게 말씀해 그들이 향한 길과 행위가 지금 이와 같이 황폐하고 혼돈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는 이라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거 흑암이 깊음이 있는 상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아까 분명히 그랬죠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금 이와 같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긴 했지만 그런 상태의 황폐한 땅이 되었지만 그러나 완전히 멸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목적은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어디에? 이스라엘 땅에 즉 오늘날에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은 마음이 악을 가지고 있어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죽은 자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되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를 가지고 책만 가지고 진노하셔서 뭔가 황폐해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마음의 악을 깨닫고 씻고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주려니까 의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의로 오셔서 죄 없는 몸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버리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어라 너의 죄를 다 도말했으니 내가 너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었으니 너는 이제 이것을 믿고 내 의안에 거하고 이제 내 의로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죄의 길을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래서 계속 뭘 하겠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이만히 더 공허해지고 더 황폐해지고 더 허감이 깊음이 있게 되어지니까 혼돈되어져서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많이 어두워 있습니다 빛이 아주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어두움 속에 다 덮여 있으니까 내 안에 무슨 죄악이 있는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냥 내 생각으로 따라서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말도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데 이 말이 어디서 나온다 했어요? 우리 마음은 더럽고 가증하고 악한 걸로 가득하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악인 거예요 독이 가득하고 마음이 악한데 그 악한 걸 모르니까 악한 말을 하고 몰라서 악한 생각을 따라서 그냥 하니까 주님이 뭘 준 거예요 십자가를 준 거예요 우리 앞에 십자가를 준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너를 돌아보아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에 있나 지금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율법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자기네들이 의롭다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의롭다고 생각한 거나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악을 행하는 거 하나님은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도 없고 예수님의 의를 따라서 사는 삶을 볼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나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너희가 의롭게 됐어 말하니까 나는 이제 의로운 자야 나는 의인이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은 분명히 예수 크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의인이에요 예수 크리스도의 공의로 사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 앞에 주시고 무엇을 알게 하기 원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불의를 알게 하기 원하는 거예요 죄를 알게 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폐객해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뭘 못 박아요 어떻게 못 박아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 악한 것 죄의 생각 죄의 마음 거짓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깨달아 안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 이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건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탐심이 가득해 골론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승배라 그랬잖아요 이게 내 마음의 탐심이 있어 내 마음의 정욕이 있어 내 마음의 어떤 사욕이 있어 그래서 이걸 따라서 가는데 이건 다 거짓 것이고 이거는 탐욕은 우상승배라니까 그 실제가 아닌 피실제를 붙잡는 거예요 내 탐욕이 아무리 뭔가를 갖고자 해도 가질 수 있냐 하면 가질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냐 하면 되어지지 않아요 내 계획을 세워도 내 계획도로 되어지냐 하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의로운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어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생각으로 믿고 머리로 알고 마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하고 상관이 없으면 머리로는 내가 알고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나는 의인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의인은 십년이 한례받은 자가 의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게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한례가 한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례는 마음의 할지니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의 한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마음이 거룩하게 하시고 이 마음이 의롭고 이 마음이 의를 따라서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매일 우리의 삶에는 의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말씀이 거울이 되어져서 비추어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4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는 얘기가 나와요 주님이 지금 의와 불을 나누기 위해서 빛이 있으라 한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크감이 깊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 죄와 분리되어져서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기름은 물 위에 떠요 물하고 섞이지 않아요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은 분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주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는 일을 분명하게 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했어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 그런데 5절을 보면 빛이 어둠의 빛이되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빛과 어둠을 나누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빛이 왔구나가 아니라 빛과 어둠을 나누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즉 의와 불을 분명하게 나누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의고 이 땅이 불의한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오셔서 천국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때 당시에 구원을 얻는 의롭담을 얻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을 만든 율법주의가 그들에게 구원을 얻는 길이 되는 줄 알고 있을 때였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오셔서 천국복음을 말할 때 위에 참복음과 땅에 거짓복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면 그래서 하나님의 피치임하면 분명하게 참복음과 거짓복음 의와 불의를 분명하게 아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의고 무엇이 불의인지를 알아야 의를 행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알고 읽고 외우고 그래서 그 말씀을 많이 지시르고 갖고 있는다고 의로운 자가 아닌 거죠 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의를 행하는 자가 의인인 거예요 인터넷만 치면은 많은 말씀들이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종이에 써진 어떤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깨달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야 그 빛이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아 이게 불이구나 이게 의구나를 분별하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보내셔서 이 말씀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만 해요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조명을 받을 때 내 안에 죄도 알아서요 말씀이 여러분한테 제대로 꽂히면 이걸 정말 잘못 알았구나 잘못 행했구나 잘못 깨닫고 있었구나를 알아진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왜 들어요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불의를 깨닫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계명을 따라 해석이 된 것들은 갈라지게 돼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임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해요 만약에 이것을 바로 깨달아 들은 귀라면 모두가 예수님께 나오게 돼 있어요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를 외쳤어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나와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까 그래서 그들이 행한 것이 물 침례였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자기네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의롭다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율법을 왜 주셨는가를 오해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가 율법을 주신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불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을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율법으로 그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자가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어요 다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불의를 알게 하려는 것 뿐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에 보는데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며마 심판을 받으리라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있던 없던 범죄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이방인이 율법이 없는 대로 범죄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범죄 때문에 망하고 또 율법이 있는 유대인은 유대인일지라도 율법을 가졌어도 그들이 죄를 지으면 율법이 있어도 그 율법이 그들에게 심판을 하는 법이 되어버려서 죄를 깨닫지만 율법은 또한 죄값인 사망을 요구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둘 다 다 뭐 때문에 죽어요? 그들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인 거예요 불의한 것 때문인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율법을 가졌든 가지 않았든 전혀 상관없이 똑같이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여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심을 얻으리라 중요한 건 율법을 갖고 있고 율법을 들었다고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한 자가 의인이구나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분명히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그 의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준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는 뭐예요? 죄를 깨닫고 의의 길을 가는 거 하나님이 이건 불의한 거야 이건 의로운 거야 라고 다 가르쳐 줬거든요 율법은 두 가지를 말해요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밖에 말하는 게 없거든요 하라는 이게 의로운 거니까 정한 거니까 이건 해 근데 이거는 불의해 이거는 하지 마 말했는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란 것만 하면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고 율법을 행한 자가 되어져요 근데 율법을 가졌어도 하라 하지 말라고 한 거를 하면 율법을 가졌어도 죄를 지으니까 결국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말을 사도바울이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냐 율법을 가졌느냐 할래 받았느냐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어떤 외모를 너희들은 보는데 외모는 뭐예요? 율법을 가졌느냐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냐 이걸 보지만 나는 너의 심령을 본다고 그랬거든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내 마음이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 앞에 순종을 하느냐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방인 이방인들은 율법을 안 받았거든요 근데 14절에 뭐라 그래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율법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마음이 죄를 행할 때 죄인 것을 알아요 주님이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그들에게 율법이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양심이 율법이 되게 해 주셔서 그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악을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할 때에는 그것이 자기에게 의로운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의의 열매를 맺죠 하지만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열매를 맺어서 결국 그것이 사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그 양심이 율법이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줘서 이방인에게는 양심을 줘서 그래서 그들 모두에게 율법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떠한 것에 순종을 하느냐가 결국은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자기 양심이 율법이 되어져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예가 뭐였냐면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이야기가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이 잡아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정제하고 참소해서 이를 죽일까 하는 방법으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당연히 이 여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잡혀온 여인을 내버려 두고 지금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율법을 가지고 말하신 건 맞아요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율법을 가지고 이 여자는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말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금 뭘 건드린 거야? 이 사람들의 양심을 건드린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건드린 거예요 그럼 지금 이들이 정말 돌을 다 놓고 갔어요 만약에 율법만 가지고 있었다면 돌로 쳤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 돌을 다 놓고 갔어요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라 그들 안에도 당심이 자기네들이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돌을 놓고 갔단 말이에요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해요? 유대인이 율법을 가져서 의인이고 이방인은 율법이 없어서 의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 안에 하나님을 양심을 주셔서 그 양심이 죄이냐, 인이냐, 아니냐를 알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지키든 자기 양심을 통해서 지키든 주님 안에서 의의 길을 가느냐, 아니냐 이것이 그들에게 생명이냐, 사망이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율법을 잘 지킨 사람 꼭 받아요 또 예수를 몰라도 자기 양심을 지켜서 좋은 길로 잘 가는 사람 이 땅에서 꼭 받아요 그리고 그렇게 자녀를 가르치면 그 자녀들도 복을 받아요 그러나 명생의 일이지는 못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율법으로도 또 자기 양심으로도 의를 알고 의를 행해서도 그것으로 구원을 받게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있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으로는 그 양심을 온전히 할 수 없다는 말이 히브리서에 나와요 율법으로는 그 양심을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그러면서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그러니까 그 장막, 성막에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서 제사를 잘 질고 예물을 잘 드려도 양심상 거는 온전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양심상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다 그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를 자꾸자꾸 회계를 해야 우리의 마음이 정해지는 거예요 회계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깨끗해진 심령 의로워진 심령 이 사람이 은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로마서 오늘 본문 2장 15절의 말씀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시킨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이라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가 행위로 나타난다는 말을 해요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그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행동 속에서 의의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의의 행동이 없으면서 입으로만 예수 예수 하나님 하나님 해봐야 아니라는 얘기예요 의의는 그 행동이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이방인도 자기가 율법이 되어져서 그 행위로 그걸 나타내는 것처럼 유대인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행위가 의의 행위를 나타낼 때 그 사람이 지금 의인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분별해야 돼요? 그 사람들의 행위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 다른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행위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절대 속일 수가 없죠 그래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마음이 정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당신, 나는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리새인들이 속였고 거죽으로는 의로운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그럴싸한 거룩한 행위가 아닌 정말 우리 마음에 아버지의 의를 가지고 그 의 안에서 의의 행동이 나오는 자 의인이 되었느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 의인이 아닌 거예요 의롭다함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회개는 깨닫게 하실 때 하면 된다고 덮여져 있을 때는 그만큼만 회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알지도 못하는 것 때문에 머리 싸멸 필요 없어요 주님이 알게 하신 만큼만 회개하시면 돼요 그것도 수준 따라서 달라져요 은영적으로 깊어질수록 믿음이 깊어질수록 회개하는 것이 더 요구가 많아져요 그래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만큼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그 회개를 함과 동시에 주님은 나를 의롭다 인정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요만큼 알게 되면 고만큼 믿고 의롭게 행하거든요 요만큼 주님의 사랑을 알면 고만큼 사랑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요만큼 알고서 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11에서 6장에 나오는 4절부터 6절의 말씀이 해당 사항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알고도 그것을 외면해 버린 사람에게는 결코 용서가 없어요 회개케 하시는 만큼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얘기는 의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의로워지려고 몸부림을 치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 길을 더 이상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그 길을 가지 말고 의의 길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양심이었어요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내신 그 의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요것을 할래 받은 거라 그랬죠 심령의 마음의 할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사람이 되어주니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복음뿐이에요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의롭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양심상 온전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고린도 후소 5장 21절을 보시겠어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고린도 후소 5장 21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 로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꽂히길 바랍니다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란 말은 의의 백성,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죄사함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의 의로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게 나한테서 무엇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만 그럼 빛만 생명만 사랑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그 은밀한 것이 뭐냐 바로 우리 마음이 있는 것들 나한테 본 15장 19절에 우리 마음이 있는 것들을 뭐라 그래요 악한 생각군 할인과 가늠과 음란과 보석질과 거짓 증언과 다른 사람 비방하고 시기 질투하니까 비방해요 물어뜯는 이유는 시기 질투해서 물어뜯는 거예요 자기의 악한 생각 속에서 악한 말이 나가죠 다른 사람을 죽이려니까 그 사람을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낮추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이게 교만에서 다 오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자기가 드린 제사가 상달이 안 돼서 자기가 대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뜻대로 자기를 내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양식이라 그랬어요 내가 어떤 길로 행하고 어떤 생각 속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는 마태복음 15장 19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육체의 생각으로 말며마에서 오는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의인이 될 수 없는 걸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뽑아내서 정결케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러면 지모대전서 1장 5절을 찾아 보시겠어요 지모대전서 1장 5절 십자가의 복음을 주신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원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한 것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허하고 혼돈하고 허감이 깊음 위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따라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니까 알지도 못하니까 자기 생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빗나간 화살이 되는 거예요 죄가 빗나간 화살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왜? 청결한 마음이 아니니까 무엇이 의지, 무엇이 불의인지를 모르니까 불의의 길을 가면서 그것이 의인지를 알고 행하더라라는 거죠 정결한 마음이 되려니까 열심히 말씀 앞에 서서 의와 불의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짓이 없는 진리인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성기는 자가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히브리스 10장 22절에 하신 말씀이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라는 말을 해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 돼요 무슨 뿌림? 물을 갖다가 이렇게 뿌려서 이게 세례 준다고 해서 물을 뿌리는데 이마에다가 그게 아니라 마음에 뿌려져야 돼요 무엇이?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 고급이 마음에 뿌려져서 죄를 깨닫고 불의를 알아서 회개를 함으로써 의의 길을 갖고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의를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될 때 그때 흠 없는 자가 되어져서 이 양심이 악한 양심이 벗어지고 선한 양심으로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이와 같은 물세례 성령세례 받은 자가 되어야지만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에 더러운 것을 버려야 돼요 내 안에 있는 탐신과 가증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이 아주 요소에 박혀 있어요 우리 안에 방들이 많아요 이 방들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말미야만 가득가득 채워져야 돼요 이 안에 더러운 똥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요 세상 지식으로 그러니 이 세상 거로 내 생각이 지배되고 내 마음이 지배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찾고 나아가니까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도바울의 대살로니카 전서 5장 23절에 무엇을 말해요? 우리 주 예수님 강림하시 그때까지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하게 준비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영만 준비되어지면 안 돼요 혼, 몸도 주님은 영혼 몸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혼 몸이 완전히 하나님의 의에 실체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공허하다는 것이 실체가 아닌 거라 그랬잖아요 온전한 실체는 뭐예요? 온전한 몸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텀도 점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둘 의인으로 서지 않으면 죽은 자로 서게 되어져 책은 두 개가 있어요 내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느냐 아니면 그 죽은 자들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그 심판책에 기록이 되어지느냐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한데 하나님은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을을 힘입고 그 십자가에 내 죄를 못 받고 의의 길을 간다면 죄는 없는 걸로 다 인정을 해 버리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죄를 낱마치 다 심판하실 때 행위대로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 앞에서 왜 서요? 뭐가 의이고 뭐가 불인지 말씀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깨달아 알아서 의의를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의로 행하기 위해서 내 마음 안에 이 불의한 것들을 다 드러내서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 온전한 마음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령이 되어야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 의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한 심령이 되어질 때 날마다 날마다 죽어지고 분처마다 죽어지고 예수님의 의로 사는 자가 되어져서 의인이다 라고 주님이 재판날에 나 나 나 한다라는 거예요 매일 분처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내 생각과 마음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의로 살아 그 공리 앞에 심판을 받아도 아 너는 온전하다 왜 보여지는 게 예수님의 공의 밖에 없으니까 기시록 11장에 보면 42달 동안 자로 잰다 그랬어요 성전을 측량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주님이 우리를 측량하시기 시작하는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러한 재난과 환란과 문제들이 익혀지고 모든 것들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허감이 깊음이 있어지는 그 때에 우리는 정확하게 뭐가 의고 뭐가 불의인지를 알 수 있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고 의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설 때 의인으로 서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영의 분별력을 주옵소서 내 안에 의와 풀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의의 길로만 행하고 의의 열매만 맺는 내가 되어지도록 은천마다 육은 십자가에 못 박아질 수 있는 회계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 생명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